EBS 초급 베트남어 EBS 초급 베트남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BS 초급 베트남어 이강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거꾸로 했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거죠 우리 베트남말로 그렇죠 헉 못 하나를 헉 배울 학 배울 학 하면 비엣 안다 열을 안다는 거죠 너무나 좋은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아요 헉 못 비엣 뭐이 EBS 초급 베트남어 선생님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요 자꾸 그 생각을 하니까 침이 넘어가네요 네 무슨 얘기일까요 요새 한참 한국하고 베트남의 관계가 좋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EBS 방송국에서 이렇게 베트남어 방송을 할 정도로 그래서 베트남어도 배워야 되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한국하고 베트남의 관계가 좋은데 이것을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한국에서 사시잖아요 사시면서 어떻게 몸으로 느끼시는 것이 있는지 박 선생님 어떤 게 느끼시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4년 사셨는데 저희 특히 한국 온 데부터는 한국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근데 아시안 쪽에 어디 어느 나라에 여행 가고 싶은데 물어봤는데 그때는 그냥 대국에 가고 싶다 근데 요새는 한국 친구 물어봤는데 아시안권에서 어디서 여행 가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당장 바로 베트남으로 가고 싶다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박 선생님은 주변에 한국 친구들한테 너 어디 여행 가고 싶냐고 하면 바로 주저하지 않고 베트남 가고 싶다 혹시 박 선생님이 베트남 친구라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요새 주변에 베트남으로 여행 간 사람들은 아주 많거든요 그거는 통계로 정확한 통계로를 보면 알 수 있겠지 그건 통계로 보면 알 수 있어 박 선생님이 베트남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할 게 아니야 딱 통계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 승 선생님은 어떤 데에서 그런 걸 느껴요? 저는 그 전에 강의하는 수업 안에서만 베트남 어른 배우는 그런 학생들이 베트남어 사용하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수업에서 어쩐 수 없이 제가 시키니까 아 그렇죠 베트남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저희가 MT 갔다 왔거든요 오 MT를 갔다 오셨네 좋은 데 갔다 오셨는데요 갔다 왔는데 너무 좋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MT 가서도 베트남어 계속 간간에 계속 사용하더라고요 MT를 놀러 갔는데도 거기서 베트남어를 사용하면서 놀아요? 베트남어가 생활이 됐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요 그 전 비해서 그 전에도 물론 없지는 않지만 요새는 훨씬 더 독립 후여가 돼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취직 잘 되고 그래서 이제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런 거 많아졌어요 야 그러니까 이 베트남하고 관계가 워낙 좋으니까 베트남이 너무 뜨니까 나이가 공부를 베트남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취업이 잘 되는 게 보이니까 나도 이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나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놀러가서도 베트남어가 하는 베트남어가 되는 선생님으로서 그런 거 보실 때 아주 뿌듯하시겠어요 네 진짜 가르치는 맛이 나요 그래서 역시 그 아이들한테 혹못 비엔무어이 그렇게 네 그렇죠 많이 칭찬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혹못 비엔무어이 해서 끝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EBS 초급 베트남어를 꼭 들어 이렇게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그게 최고의 기쁨일 거예요 선생님으로서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베트남어를 학생들이 열심히 해주는 거 또 그러면 이제 미래 전망이 좋으니까 야 힘이 나네요 우리 EBS 초급 베트남어 자 열심히 한번 해보죠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래가 밝으니까요 이런 보시고 네 가르치는 맛이 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복습하기 역시 한번 들어가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또 끌어올려서 우리 새로운 6강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지난번에는 먼저 요청하는 표현 배웠어요 네 네 발음이 잘 안 좋은 외국인이 상태가 안 좋은 외국인이 할 때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신약라이 그렇죠 신약라이 신약라이 해주세요 신 요청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했죠 네일라 엠가이 구워 엠 그렇죠 너일라 이쪽은 누구예요 엠가이 구워 엠 저의 엠가이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소개할 수가 있겠죠 이 너일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물도 소개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맞아요 이쪽은 저의 학교입니다 뭐 이런 표현도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EBS 초급 베트남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교재는 EBS 초급 베트남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베트남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영상을 통해서도 베트남어 배우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공식 채널에서 EBS 초급 베트남어도 꼭 찾아주세요 아잉은 오빠니까 오빠는 라 뭐뭐이다야 그리고 응어이는 사람이지 느억은 나라야 나오는 어떤이니까 아 오빠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그렇지 그런 의미지 그러면 베트남어는 질문을 듣고 그거랑 똑같이 답만 넣어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오빠는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오빠는 아잉 뭐뭐이다 라 그렇지 오빠는 아잉 라 그 다음에 사람은 응어이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니까 어 한국이지 한국 자 그래서 아잉 라 응어이 한 곡 아잉 라 응어이 한 곡 와 베트남 마을을 잘 하시네요. 그래요? 저한테 칭찬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드라마가 돼요. 바로 이런 과정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외국어 베트남어를 공부해서. 왜냐하면 베트남어는 어순이 단순하니까 단어만 알면 단순한 어순에 끼워 맞추면 되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걸 살려서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트남어를 너무 잘 아는 거 그걸 한번 우리 진입해 볼까요? 자 우리 두 분의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국적을 묻고 답하는 게 나왔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한꼭? 이런 말 나왔죠. 베트남도 나왔고. 어 베트남도 나왔고. 한꼭이 바로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 그럼 한꼭이니까 한자어니까 한이 우리 한민족 할 때 한이겠구나. 그다음에 혹은 나라국자구나. 그렇겠죠? 그러면 중국도 우리가 중국은 모르지만 그러면 비슷하게 중국 꼭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한자어가 통한다는 거거든요. 친척 언어가.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자어의 개념을 알기 때문에 한자어를 알라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알기 때문에 쉽게 베트남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좋은 언어예요. 베트남어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국적 묻고 답하는 표현 나왔는데 자 엠랑의 능나오. 자 동생 너는 엠 너는 응의 사람이야. 능나오. 나오가 뒤에서 소식해 주는 거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 능나오. 모르니까 능나오를 넣겠지요. 어느 나라. 그걸 능나오 자리에다가 바로 나라 이름만 넣어주면 바로 답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엠랑의 베트남.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만약에 한국 사람이면. 엠랑의 한국. 그렇죠. 엠랑의 한국. 이렇게 한국을 넣으면 되겠고. 좋아요. 자 국적을 모를 때 응의 능나오.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하고 답을 할 때는 응의에다가 나라 이름을 붙여주면 어느 나라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문 한번 들어보시죠. 앙랑의 능나오. 앙랑의 한국. 그렇죠. 자 오빠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럴 때 오빠는 한국 사람이야. 이런 얘기죠. 자 의문사 나오가 있어요. 어느 나라냐고 할 때 이 나오는 어느 어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명사의 뒤에서 수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명사. 어떤 명사. 이렇게. 자 예문 보세요. 앙디늑나오. 그렇죠. 어느 나라에. 이번엔 니 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니는 가다죠. 그러니까 형은 오빠는 어느 나라에 가세요. 이런 얘기고. 두 번째 예문. 앙띅 색나오. 그렇죠. 자 앙띅 색나오. 이렇게 되겠죠. 자 동생은 틱 좋아하다. 틱이 좋아하다니까. 사이크는 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 어느 책을 좋아하니. 이렇게 좀 물어보는 거죠. 앙띅 색나오. 그렇죠. 아 좋아요. 자 그리고 이 나오가 나왔는데. 앞에 우리 이름을 물어볼 때. 땐 라지. 이름이 뭐니. 라고 하는 이 z와 구분해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 z는 무슨의 의미로 명사와 함께. 나오처럼. 그래서 명사하고 z가 같이 쓰여서 무슨 명사. 이렇게 쓰일 수도 있지만 나오와 다른 것은 z 단독으로 의문 명사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문 보시죠. 엠 거 주연 z. 그렇죠. 이것은 주연이 어떤 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엠 너는 거 가지고 있어. 주연 z. 무슨 주연 일을. 너 무슨 일이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 하는 거고. 두 번째. 땐 구워 지 라지. 그렇죠. 땐 구워 지. 누나의 이름은. 언니의 이름은 라지. 뭐예요. 이때 z는 의문 명사죠. 단독으로 쓰이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부가 의문 표현. 자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왔네요. 네.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그렇죠. 어렵긴 하지만 이거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잉 코에 형은 건강하다. 그렇죠. 이걸 의문문으로 할 땐 뒤에다가 컴만 붙였죠. 그래서 아잉 코에 컴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라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잉 라응의 웨트남. 자 형은 베트남 사람이다. 이때는 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걸 형은 어느 날 사람이에요. 형은 베트남 사람이에요.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싶을 때. 네. 뒤에다가 컴만 붙이면 되냐 이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이러면 이렇게 할 리가 없지. 네. 그러면 뭘 같이 붙일까요? 파이. 그렇죠. 파이 컴. 파이를 같이 붙여서. 거 파이 컴 그렇게 붙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 컴 또는 거 파이 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라가 있는 문장은 에이 라 비 파이 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가 비인 것이 파이에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 파이는 맞는, 옳은 그런 뜻이니까. 에이가 비인 것이 맞나요? 옳으나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파이. 긍정 대답일 경우에. 네. 맞아요. 아잉 라 응어이 베트남. 자 형은 베트남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부정일 경우에는. 그러면 컴 파이. 그렇지. 파이를 부정하는 거니까.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역시 그 부정하는 문장은 아잉 컴 파이 라 응어이 베트남. 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형은 베트남 사람인 것이 맞지 않다. 네. 역시 바로 라 앞에 컴만 붙이는 게 아니라 파이를 함께 붙여서 인 것이 맞지 않다. 파이를 부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가 있는 문장은 질문도 파이 컴에 대한 질문을 하고 맞아요 이렇게 부정도 컴 파이 뭐뭐인 것이 맞지 않다. 파이를 부정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라이가 있는 그 설명하는 부분의 예문 한번 들어볼까요. 아잉 민호 라 người 한국. 그렇죠. 민호 형은 민호 오빠는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소문이죠. 이것을 의문문으로 만들 때. 아잉 민호 라 người 한국. 그렇죠. 거 파이 không. 음 민호 형은 한국 사람이다. 맞아요 이렇게 해 나간다는 거죠. 이때 거는 생략 가능하고. 자 여기에 대한 긍정 대답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뭐 으 그래 또는 웡 손이 사람일 경우에 그런 말도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맞나요 그러니까 맞아 라고 파이를 쓸 수도 있죠. 그렇죠. 또 부정은 컴 파이 또는 그냥 컴만 써도 되나요. 컴만 또 쓰기는 하겠죠. 의미는 통하겠죠. 부정이니까. 그런데 컴 파이 쓰면 문법상 더 정확하죠. 맞지 않아. 맞아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맞지 않아 이렇게 대답하는 게 문법적으로 더 많다는 거죠. 자 예문 들어보시죠. 아잉 랑의 한국. 파이 không. 파이. 아잉 랑의 한국. 그렇죠. 자 오빠는 형은 한국 사람인 것이 맞나요. 그랬을 때 맞아 파이. 형은 오빠는 한국 사람이야. 자 부정한 표현은. 컴 파이. 아잉 컴 파이 나 người 한국. 그렇죠. 맞지 않아. 형은 오빠는 한국 사람인 것이 컴 파이 맞지 않아.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 부가 의문문으로 물어본다는 거. 나가 있는 문장은. 그리고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 자 요 세 번째 언어 표현. 뭐 아까 아유 베트남 정말 잘한다 이런 거 저한테 칭찬도 해주셨는데. 자 그 언어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 자 언어를 표현할 때는 이 띵인 뱉.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띵이라는 것이 사실은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소리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리 플러스 나라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나라의 소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라의 언어를 의미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베트남어는. 띵웨트. 원래 띵웨트 남인데 줄여서. 띵웨트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한국어도 되겠네요. 띵한. 그렇죠. 띵한. 띵한 꼭인데 줄여서 띵한. 그러면 뭐 영어. 우리 많이 하는 영어는. 띵 아잉. 띵 아잉. 영국이 바로 아잉이니까. 그래서 영국의 소리. 그래서 띵 아잉 그런 거예요. 혹시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이잖아요. 미이죠. 띵 아잉 쓰죠. 띵 아잉 쓰지 띵 미 이렇게 안 쓰죠. 그러니까 미국어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어 하는 것처럼 역시 영국을 써서 띵 아잉 이렇게 한다 이거죠. 띵 미 미국의 소리 미국어라고 하지 않고. 네. 자 그러면 우리 언어를 표현할 때 그 예문 한번 들어보실까요. 띵웨트 하이람. 어 베트남어가 띵 비에시 하이람. 우리 람은 매우 그런 뜻이죠. 네. 매우 하이하다. 우리 하이가 좋다. 재미있다. 그런 뜻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엠틱 헉 띵 아잉. 응. 엠틱 헉 띵 아잉. 그렇죠. 너는 동생 너는 좋아해. 뭘 좋아할까요. 공부하는 것. 헉 하는 걸. 띵 아잉. 영어 공부하는 것을. 이걸 만약에 동생이 스스로 얘기한다면 동생 저는 영어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우리 과가 나왔어요. 우리 과가 참 많이 쓰이는 말인데 너무 그런 뜻의 부사인데 이 과는 수식어를 뒤에서 수식할 수도 있고 앞에서도 수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나요. 차이 약간 있기는 해요. 과는 저기 정도 부사로 사용하는 경우. 정도 부사로. 네. 그리고 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 어떤 기준보다 더 진하지다 하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좀 구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좀 어렵다 싶으면 과는 잡는 앞에만 써야 하지만 과의 경우에는 앞에 그리고 뒤에도 사용 가능하다.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아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예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예문 먼저 들어보실까요. 타오 랩과. 음 타오는 우리 사람 이름이었죠. 여성의 이름. 타오는 랩과 너무 랩하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거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너무 예뻐서 좋아. 만약에 이 과가 앞에서 소식할 때 타오 과 랩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지나치게 예쁘다. 선생님들 고개가 약간 옆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이게 아닌데. 그게. 조금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지나치게 랩해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좋기는 하면서도. 네. 그러니까 이 과라고 하는 건 앞에서 소식하면 너무 과도하다. 정도가 지나치다는 거예요. 뒤에서 하면은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건데 매우 그런 뜻이죠. 사실은 뒤에서 하면 정말 그런 뜻이고. 자 두 번째 예문 보실까요. 엠 안 과 접. 어 바로 이거네요. 너무 쩜하게 밥을 먹는다. 그렇죠. 쩜이 왜 느린 속도가 느린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너무 과도하게 늦게 먹는다. 그래서 안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EBS 초급 베트남어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국적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배우고 계십니다. 자 방송 교재는 EBS 초급 베트남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민호가 흐엉이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앰 너는 라 응어이 늑 나우.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랬더니 흐엉이가. 앰 라 응어이 비엣남. 그렇죠. 저는 응어이 비엣남. 베트남 응어이 사람이에요. 어순을 그대로 유지하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선. 그리고 나선. 그리고 나선. 그렇죠. 저는 베트남 사람인데 그런데 의미를 전환하는 거. 그런데 오빠는 라 응어이 비엣남. 베트남 사람이 맞나요? phải 컴. 라가 있는 문장을 의문 문으로 만들 때 바로 이 파이 컴. 부가 의문 문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민호가. không phải. 그렇죠. 아인 나 người 한국. 그렇죠. 아인 나 người 한국. 오빠는 한국 사람이야. 그랬더니니까 흐엉이가. 아인. 오빠는 너희. 바로 너희가 말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뭘 말할까? 디엔 비엣. 베트남 말을. 그런데 어떻게 말해요? 쇼이하게. 우리 쇼이는 뭔가를 잘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잘하는. 뛰어난.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를 뛰어난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꽤. 꽤. 너무. 정말. 쇼이하게 베트남을 말하네요. 그랬더니 민호가. cảm ơn em. 그래요. 동생 고마워. 이런 얘기죠. 자. 우리 원음성이 두 번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em là người nước nào? em là người Việt Nam. còn anh là người Việt Nam. phải không? không phải. anh là người 한국. anh nói tiếng Việt giỏi quá. cảm ơn em. 오이. 좋아요. 저도 베트남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겠죠. 베트남어 아주 잘 아십니다. 우리 EBS 초급 베트남어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EBS 초급 베트남어를 배우시는 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I know tiếng Việt giỏi quá. 오빠는 참 베트남 잘 압니다. 우리 누나 언니들한테는. 지 know tiếng Việt giỏi quá. 그렇죠. 지가 베트남어를 참 잘 아시네요. 우리 동생 뻘에게는. em nói tiếng Việt giỏi quá. 그렇죠. 동생 너 베트남어 참 잘한다. 이런 얘기. 기억하세요. 이건 날 칭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말하기 연습 가볼까요? 자, 첫 번째. em là người nước nào? 자,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대답이 em là người Việt Nam.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질문 그대로 들으면 돼요. 그 의문사 자리에다가만 딱 답. 그 단어를 넣어주면 그것이 답문장이 된다는 거. 자, 그럼 첫 번째 1번. 아인과 한국을 넣어서 형은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넣어보라는 거죠. 자, 들어보시죠. anh là người nước nào? anh là người 한국. 그렇죠. 형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오빠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형은, 오빠는 아인 라 người 한국, 한국, người야, 사람이야. 이런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지에게 물어보는 거죠? 네. 지 나 người nước nào? 지 나 người 미. 그렇죠. 누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누나는 미 사람이야. 지 나 người 미. 자, 이게 미국이죠? 자, 3번. 주. 자, 주는 우리...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중에서도 작은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보다, 나의 아버지보다 조금 더 젊어 보이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아저씨 중에서 주가 되고. 이 주가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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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봐서 아, 이 중자가 가운데 중자구나. 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한국 할 때 그 나라 국자와 함께 쓰여서 중국이 아, 중국을 의미하는구나. 네. 자, 들어보세요. 주. 나 người nước nào? 주. 나 người 중국. 그렇죠. 오, 좋아요. 자, 4번. 자우 하고 아잉이 나왔네요. 자우. 나 người nước nào? 자우. 나 người nước Anh. 그렇죠. 우리 nước Anh. 나 người Anh. 그냥 자우. 나 người Anh. 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자, 자우는 우리 한국. 우리 손주나 조카가 되니까 아저씨나 또는 고모나 삼촌뻘이 또는 또 자우를 만약에 손주라고 하면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뻘이 물어볼 것도 가능하겠죠? 네. 자, 자우 랑의 능나오. 자, 너는 자우 너는 어느 사람이니? 그랬을 때 자우 저는요. 응의 Anh. Anh이 영국이니까. 또는 우리 능도 나라니까. 능 Anh 해도 되죠? 영국 나라 사람이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아잉랑의 Vietnamb. 자, 형은 오빠는 Vietnamb 사람인 것이 파이컴 맞나요? 이렇게 부가음문으로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긍정 대답도 할 수 있고 부정 대답도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것을 한번 연습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라가 라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 대답, 부정 대답을 상황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자, 첫 번째 해보시죠. Anh la 자우스, 파이 không? 그렇죠. 자, 이번에 1번은 자우스가 나오는데 바로 이 자우스는 교수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형은 오빠는 자우스 교수가 맞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파이. Anh la 자우스. 그렇죠. 파이. 맞아. 아잉은 자우스야. 이렇게 한 거죠. 아잉 la 자우스. 이렇게. 자, 두 번째. Anh la 자우스, 파이 không? 그렇죠. 이번에는 자우드가 나왔죠. 이 자우드가 한자어인데 감독이죠? 감독. 네, 맞습니다. 의미는 사장님을 의미하는 거죠. 사장. 그러니까 형은 회사 사장. 그러니까 형은 자우드가 맞나요? 사장이 맞나요? 사장님이 맞나요? 그랬더니 컴파이. Anh la 자우드. 그렇죠. 컴파이. 아니야. 맞지 않아. 그러면서 아잉은 컴파이. 라 삼독. 삼독이 맞지 않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컴파이. 라 삼독. 그러니까 바로 라 앞에 컴이 붙는 게 아니라 컴파이. 파이를 부정한다는 거죠. 컴파이. 맞지 않아. 뭐뭐인 것이 맞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죠. 사장인 것이 맞지 않아. 이렇게 된 거죠. 우리 박 선생님은 특히 박 선생님이 연세에 지금 삼독이 되면 너무 빨리 출세하시는 것 같았겠죠? 자, 우리 3번 한번 해볼까요? Anh la 밤차이 của 타우. phải không? 형은 오빠는 타우의 타우가 사람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타우의 만자의 남자친구인 것이 맞나요? 그렇죠. 맞아. 나는 타우의 남자친구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국가, 나라명과 또 어느 나라 사람입니다. 국죠. 그다음에 언어를 한번 정리해보고 갈까요? 네. 자, 맨 먼저 지금 미국이 나왔네요. 네. 이거 미국은 미이네요. 네. 미이. 발음도 비슷해요. 자, 그럼 미국 사람은? 응어의 미이. 응, 간단하죠. 응어의.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 나라이면서 어느 나라 사람. 그러니까 미국 사람. 이렇게. 그다음에 영어. 이 영국은 사실 아잉만 써도 되고, 아잉국, 나라 국제가 있어서 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자, 언어는? tiếng Anh. 어, 영국의 소리. 자, 일본. người Nhật, người Nhật 반. 그렇죠. Nhật 반이 일본이니까, 사람 같이 쓰여서. 자, 그다음에. tiếng Nhật, tiếng Nhật 반. 자, 그다음에 중국어. người Trung Quốc. 응, người Trung, 중국 사람. 그다음에 중국어. tiếng Trung, tiếng Trung Quốc. 자, 그다음에 프랑스. người Pháp. tiếng Pháp. 그렇죠. 응어의 Pháp. 한자어로 법자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법국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프랑스를. 그래서 응어의 Pháp, 프랑스 사람. 그다음에 tiếng Pháp, 프랑스어. 자, 그다음에 한국어는? người 한국. 그렇죠. 한국 사람. 등 한국. 그렇죠. 한국의 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참, 오늘도 많은 양을 배워봤어요. 국적을 묻고 답하는 거. 네. 이거 참 중요하죠? 우리 베트남 사람들한테 서로 만나면 외국인이니까 국적을 묻고 배우는 거. 네. 오늘은 EBS 초급 베트남어. 국적을 묻고 답하는 걸 배워봤는데요. 자, 이제 자신 있게 베트남어로 국적 묻고 답하는 걸 배워볼 수 있겠죠? 자,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 수 있는 EBS 초급 베트남어.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7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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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각반 행갑라이.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